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오늘 벤츠 C200D 차량이 입고 되었고요. 에코파워팩과 블랙박스 라이나비 QXD 1000α를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에코파워팩 먼저 보실게요. 에코파워팩은 저희가 트렁크에 설치를 해드렸고요. 트렁크를 열었을 때 트렁크 공간을 100%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배터리 위치는 트렁크 바닥 카본을 여시게 되면은 좌측 부분 약간 둔턱 있는 부분에 평평한 부분에 저희가 자리를 잡았고요. 보시다시피 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독일 퇴사에 혹은 면퇴불 이용해서 저희가 후붐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팩 10C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7V로 승합을 시켜주는 차저가 안에 내장이 되고요. 15A로 급속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약 40분 정도만 운영을 하시게 되면 100% 완충이 돼서 주차 녹화 블랙박스 사용 전류 320mAh 기준으로 약 30시간 정도 주차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에코파워팩은 현대해상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KC 인증, KN41 자동차 내상 인증, 미국 FCC 인증, 유럽 C 인증까지 여러가지 인증을 받은 국내 최고의 배터리입니다. 블랙박스 한 번 보실게요. 이 차량은 원래 스타뷰가 달려있고요. 고객님이 스타뷰도 쓰시고 같이 주차 녹화를 쓰신다고 하셔서 2개를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KC의 오른쪽 상단에는 스타뷰가 달려있어서 정중앙 룸미르 밑쪽에 저희가 블랙박스를 설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배서하는 블랙박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독일트 회사의 고급면드에프를 이용해서 홈샷을 해서 삽소리가 안나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QX-T 1000α 같은 경우에는 앞뒤 카메라가 FHD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나이트 비전이 제공돼서 밤에도 나처럼 신나게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에코바업 보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